월드컬 2.5.1 우리 원태는 에임이 좋으니까 25개 이상 맞추자! 에이! 제맛 맞춰! 다 좋아! 아, 나이스! 되겠네? 25개로 어떻게 쳐? 대겠네? 안 보이는데? 아니, 입장에서 하니까 안 보여! 되겠네, 뭐. 남자야. 배고팠네. 이미 끝났어, 근데? 이거 못하네? 이제 마치네. 야, 소브갱 좀 쳐봐. 와, 야 씨, 뭐, 이게 뭐야? 에임이 느리다, 그냥. 극적해요. 극적해? 극적해요. 오케이, 윙맨한 거 뽑아라. 업사이드 다음 곡을? 한국어죠? 뭔데? 영어잖아. 업사이드 소스로 하는 거야. 한국어 달라는 거 아니야? 이거 보면 위아래 반대를 이렇게 안 껴. 껴. 큰 거 티네냐? 머리가 이렇게 하면 돼. 진짜 머리카락 돼. 머리카락 해야 되지. 콘텐츠 비상인데, 이거. 그냥 해. 됐어, 됐어. 너 비주얼 빠지잖아, 이제. 어디야? 말을 해, 어떻게 보이냐니까? 아니, 뒤집어져서 고마워. 너 나 보지 봐. 저기 어디야? 짜증나니까? 저기 어디야? 아니, 안 봐. 아니, 안 봐. 안 들어오지 마. 아니, 진짜 안 보인다고. 천천히 해봐. 아니, 씨. 머리 살짝씩 움직이면 이게. 아니, 바람에. 어? 어? 그래, 그렇게 잡으면. 어. 자꾸 하늘이 올라가고. 아, 나 토마일 거 같아. 아, 진지하게. 아, 진지하게. 아, 형이 진짜 잘했다. 진짜. 나 좀. 넌 그냥 패배사나? 넌 뭐냐? 어, 다 진단해. 진짜? 진짜 못하긴 한다. 널어? 네, 나도. 점프에 못하기만 해. 근데 이미 긁는 거 같은데, 이게 지금. 너 지금 정면을 안 보고 있어. 야, 야.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마. 내가 얘 조종할 거야. 난 종민이가 실패했으면 좋겠어. 아이, 씨. 이거 속마시 없어? 나랑 긁는다? 절대 성공 못할 거 같은데. 나옵니다, 종민. 오케이, 시작해봐. 트레이버 엔딩 앞으로 가. 가. 월요. 축RIX4 조아하는데? 왼쪽 삭! 왼쪽. 왼쪽을 가라고 보라고. 가! 아, 형이. 발사합니다. 정면! 쭉쭉쭉쭉. 살짝 오른쪽. 정면. 좋아좋아. 왼쪽으로 좀 더 가세요. 왼쪽. 정면. 멈춰! 자, 뒤돌아. 스톱! 오케이! 1을 눌러! 위로 위로! 아니 밑으로 밑으로! 천천히 움직여봐! 밑으로! 오른쪽! 스탑! 왼쪽! 왼쪽 왼쪽! 스톱! 자 위로! 스톱! 살짝 오른쪽! 이렇게 살짝만 더 오른쪽! 살짝 왼쪽! 왼쪽! 왼쪽 왼쪽! 왼쪽! 멈춰봐! 자 위로! 위로! 조금씩! 뭐야? 왜? 아 뭐해! 1분이 왜 이렇게 빠르다고? 야 근데 너는 왼쪽인데 왜 밑으로 가는 거야?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의 기준 왼쪽인데? 다른 왼쪽이 없다고 어머나 저희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없는데? 4만원에 절대 못할게 저희 이간질 안 돼요 저희 서로 안 써 안 통해요 그럼 안 통해요 근데 진짜 통해 넌 조용히 좀 해 인마 옆에서 인마 어 어쩌라는 건데 이거야? 하지마 통한데 어쩌라고 봐봐 지금 통했자고 젠지에 자존심을 걸고 이겼습니다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그러는데 우리 자존심을 걸고 왜 그러냐고 화이팅 끄찍 끄찍 골랐다 아니 5초 더 하면 되는데 봐야 되는데 야 응 아 형 엄청 아 스페이스바루 점프하고 있어 일단 아 덥덥해 형 잘하는데 아 아 니 아직 안 끝났어 뭐하래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니 형 이 캐릭터 해본 건 맞지? 아니 형 잠깐만 하지마 못 벌렀어 못 벌렀어 개운기네 진짜 느리긴 하나 형 나쁘지 않은데 근데 또 아 아 아 편견했네요 아 아 재밌는 챌린지 준비해 주셔서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 저희 이제 스테이지 1 들어갔는데요 경기 재밌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항상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바이 4 3 4 5 4 5 5